우선은 저희가 훈련하고 있는 새로운 팀에 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팀이 준비하는 거 그리고 감독님이 주문하시는 부분을 하려고 처음으로 노력해야 됐고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이제 또 월드컵 이후에 처음 들어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사실 많은 트라우마를 많이 이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또 경기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리적인 부분을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들어와서 이제 팀에 느낀 건 어떤 선수가 들어가냐를 떠나가지고 양팀 선수에게 항상 주문하시는 부분을 라인을 굉장히 높게 설정하는 거 그리고 내 선수가 계속해서 똑같은 라인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빌드업 과정에서 사이드에 있는 수비 선수들 그리고 중앙의 수비수들이 이제 볼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도 다른 선수 4명이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잘 다른 선수들을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경기를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새해 경기 강팀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경기 감독님이 이제 이 앞전 우루가이전 경기를 끝나고 또 파나마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희 선수들에게 항상 팬들의 눈높이를 맞출 저희가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항상 좋은 경기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 한 거는 축하하고 또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다음 우루가이전 이겼을 때 정말 기뻤고 또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감도 차 있지만 또 파나마전을 다음 날부터는 준비했기 때문에 항상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했으면 또 다음 경기 계속해서 좋은 경기 그리고 또 축구의 열기가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팬들에게 좋은 모습 그리고 축구의 열기가 쉽지 않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